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무심코 클릭하면 악성코드인 백도가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.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세청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입니다. 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첨부 파일을 클릭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메일은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메일입니다. 이 같은 주스러운 메일에 첨부 파일을 열면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최근 메일 제목과 본문에 미지급 세금계산서나 국세청 출두 등 국세청을 언급한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국세청은 메일을 통해 출석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메일을 받은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국세청은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. SBS CNBC 장가희입니다. SBS CNBC 장가희입니다. 촬영기자1호